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들 잘 지내셨나요? 저는 오랜만에 켜봤고요 여러분 뭐하고 지내시나 해서 켜봤어요 다 잘 지내셨죠? 쇼트트랙 보시는 중이구나 저는 잘 지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지내셨나요? 내일 생일이라고요? 미리 생일 축하합니다 잘 지내요 저도 잘 지냅니다 저도 잘 지내고 있고요 네 잘 지내고 있어요 언니 염색했어요? 아니요 아니요 염색은 조금 몇 달 전에? 하고 안 했어요 결국 앞머리는 기르시는 걸로 한 건가요? 네 앞머리 기르려고요 일단 기르고 있어요 퀸덤 노래 너무 좋았어요 감사해요 퀸덤 노래 너무 좋았어요 감사해요 갑자기 추워졌어 맞아 갑자기 한창 진짜 완전 따뜻해졌다가 다시 추워졌어요 진짜 필터랑 수정이랑 찰떡이다 그래서 저도 이걸 골랐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걸 골랐습니다 누나 점점 어려지는 것 같아요 감사해요 여러분도요 안녕하세요 저는 말레이시아에서 왔습니다 헬로우 얼굴이 애쓱해 보이네요 밤이라니 뭔가 그런가 전 무튼 이 라방만 하고 잘 거예요 기곤해요 내일은 오늘보다 더 춥대요 오늘보다 더 춥다고요? 안돼 너무 춥잖아 안녕 저녁은 되셨나요? 네 먹었습니다 스토리 많이 올려주셔서 항상 같이 있는 기분이네요 스토리 재밌어가지고 하고 있어요 잘 보고 계신가요? 진짜 오늘 엄청 추웠어요 어제 오늘 라방 몇 시에 끌 거예요? 곧이요 곧 곧 끌 거예요 왜요? 언니 보고 싶어요 저도요 방금 켰어요 방금 켰어요 네 방금 켰지만 전 소통만 잠깐 하고 두고 고맙습니다 네. 언니 태국 팬이에요 사랑해요 미투 풀쌤 내. 매일 올려준 노래 듣는 재미가 쏠쏠해요 제가 추천하는 노래들 진짜 듣고 계신가요? 저는 잘 지냅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고 있냐고요? 저 요즘 연습을 좀 많이 하고 있어요. 하이 인도네시아. 기타 연습도 하고 노래 연습도 하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어 댓글이 없어졌어. 댓글이 안 보이는데요? 뭐지? 댓글이 안 보여. 꺼야겠다. 껐다 켜볼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